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의 결정에 강한 규탄과 경제 제재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방송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의 오늘 새벽에 했던 멘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장이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하겠다, 이동을 하겠다라는 명령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현지 매체 러이투통신을 분명해서 외신들이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를 유지하라.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일단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명토에 진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보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 공화주의인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이라고 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의 국가의 독립을 먼저 승인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보다 앞서서 크렘린궁이 푸틴 연설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연설문에는 전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과거 러시아 영토였다, 이런 점을 국제사회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이점을 갖되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칠러 반군 조직들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해 사실상 러시아는 군사 개입을 선언한 그런 상태고요.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쪽 말고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진출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약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푸틴 대통령의 말과 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평가하기에는 지난 2014년과 거의 똑같다. 그때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또 군을 투입해서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양상이 이번에,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그대로 재현되는 건 아닌가, 뭐 데자뷰 현상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서방 쪽에서 미국이라든지 나토, 유럽 쪽에선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강력한 규탄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두 동화국에 미국인의 신규 투자나 무역, 금융을 금지하고, 이 지역 인사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곧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을 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반복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침공을 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서, 푸틴의 결정은 민스크 협정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민스크 협정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DPR, LPR 사이에서,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입니다. 그래서 정전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먼저 러시아가 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을 하면서, 제재를 비롯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을 중재를 해왔던 역할을 한 것이 프랑스인데요. 마크롱 프라스 대통령은 자체 국가안보 회의 개최를 한 이후에, 러시아 제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긴급 회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서방 국가들, 나토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면서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는 아마 군대를 우주 그라이너로 이동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제재, 미국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늘도 발표한 걸 보면, 친러 분리주의 그 장악 지역, 그 지역에만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식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제 제재를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효과가 있겠냐. 일단 러시아 증시는 이 영향 때문에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재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인데요. 사실 국영 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까지 광범위한 경제 제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도 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가스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를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경제 제재를 잘 할 수가 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사실 이미 경제 제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많이 해서 러시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를 억누르는, 글로벌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원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